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 제주 북부와 동부, 서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의 낮 최고 기온이 34.7도, 제주시는 33.5도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제주시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9.5도를 기록하면서 제주도 전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 오늘 밤에도 이어지겠습니다. 한라산에는 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고, 제주 산지와 남부 중산간에는 내일 새벽을 기해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제주도 전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대 병원 응급실 앞에서 대기하던 6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귀포의료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부정맥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악화돼 구급차를 타고 제주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응급실 앞에서 대기하다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응급실 병상은 포화 상태였고, 유족들은 병원에 도착한 뒤 1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을 부검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병원 CCTV와 의무 기록지를 확보해 의료진의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2회 제주 4.3 행방불명 희생자 진혼제가 제주 4.3 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투석 위령재단에서 4.3 유족 등 600여 명이 창습한 가운데 공행됐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최근 행방불명인 희생자 신고가 완료된 만큼 꼼꼼한 사실 조사와 심의를 통해 최대한 많은 분이 희생자로 인정돼 직권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3 평화공원에는 현재 4,007기에 행방불명인 표지석이 설치돼 있는데, 최근 희생자로 신고된 258명이 4.3 위원회 심사를 거쳐 행방불명인으로 결정되면 표지석을 추가로 설치하게 됩니다.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하원 테크노밸리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는 탐라대가 통폐합되면서 학교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학교 용지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 수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이곳에 국책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최근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한화시스템에 소형 위성생산을 위한 우주센터가 들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뚜렷한 활용방안 없이 10년 넘게 방치됐던 제주관광공사 소유의 옛 노형 파출소 부지에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이사회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건물을 짓도록 한 뒤 일정기간 운영권을 주고, 기간이 지나면 건물을 기부채납받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사는 당초 부지를 매입했던 목적에 따라 관광안내센터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나머지 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제주지역에 경찰교육기관 설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경찰청은 이달 말쯤 경찰교육기관 설립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양측은 제주도와 JDC가 경찰교육기관 설립과 부지 선정에 협조하는 대신, 제주시 연동의 옛 제주경찰청사를 제주도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제주시 노영동의 상가 간이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담배풀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불이 난 창고 근처에서 담배꽁초가 여러 개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담배풀 취급 부주의의 무게를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와 에어컨 실외기 7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